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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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자, AAR인데요. 아, 다시 차는 건가요? 아, 다시 차입니다. 지금 선수들이 김현 선수가 주춤거리는 순간 이미 안쪽에 들어왔어요. 다시 갑니다. 다시 갑니다. 방향을 알았어요. 김현! 아, 맞았어요! 맞았어요! 아, 다시 갑니다! 아, 맞아요. 이번엔 뭔가요? 이번엔 골키퍼가 홀라인에서 발이 떨어졌나요? 그러니까, 네. 이창근 골키퍼가 먼저 지금 움직였단 말이에요. 자. 아, 두 발이 다 떨어졌어요. 아, 이거는 이렇게 안 해도 됐었는데. 김현! 자, 이제 갑니다. 김현! 김현 또! 김현! 패널 지키기 이번엔 위로 솟구칩니다. 김현 또! 김현 또!